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출발. 엄청 큰 유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전엔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잘 정리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떠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가야고분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유적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고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고분들도 발굴 조사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다. 일본의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다이센 고분이 있습니다. 이 고분의 둘레가 2.7km입니다. 넓이로는 세계 최대 고분입니다. 5세기에 건설되었다고 추측하는 무덤으로서 아직까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발굴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발굴 조사하다가 무슨 이유여서인지는 모르지만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으니 당연히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1870년경의 태풍으로 인해서 다이센 고분 한쪽이 무너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유물이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동거울과 환두대도입니다. 청동거울은 일본에서도 많이 발굴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넘어갔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환두대도는 우리의 고유의 병기입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이라고 우기고 있는 곳에서도 출토되고 경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1500년 전의 유물들은 한반도나 일본에서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덤양식 또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이센 고분의 무덤양식은 전방후원분으로서 열쇠구멍 모양의 묘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묘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세기에서 5세기까지만 전방후원분 고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센 고분이 일본의 고유 무덤양식이라면 6세기 후에는 왜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땅에서 6세기 후부터는 다른 세력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이 오래전부터 일본열도에 있었다면 그 다이센 고분의 무덤양식이 외국거라고 하면 6세기 이후에도 쭉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즉, 외국은 6세기 이전에는 일본열도 땅에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큐슈 지방에서는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전혀 상관없는 단군을 왜 모시고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단군의 세력이 일본열도까지 진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홍산문화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까지 세력이 넓게 퍼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열도에 있는 전방후원분 고분의 축조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간 사람들의 무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보다 오래된 고분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일본강점기 시대에 다 파기되었거나입니다. 문명이 섬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문명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문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늦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일지, 3000년 전일지, 5000년 전일지 모릅니다. 한반도 전체의 땅을 50미터 다 파서 유적 유물을 찾아서 정밀 조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껏 발견한 유물 유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이센 고분을 구글어스로 보시겠습니다. 다이센 고분의 정문입니다. 새 사슬로 철저하게 잠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내청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천안가에서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옆쪽 가변도로도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담장은 아니지만 함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경계 철방입니다. 도굴에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에 cctv가 쫙 깔려 있을 텐데 누가 그 담을 넘어 도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정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절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밀이 그 무덤 안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01년 12월에 일본의 일왕 아키히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조인 칸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발인 바 있습니다. 외국과 백제가 혼인 친교를 맺은 겁니다. 그만큼 백제와의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일본 혈도 땅에는 외국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6세기부터 백제가 털을 잡아놓고 부용국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에 있는 전방호원분 고분들의 주인들은 백제 세력에 밀려난 세력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과 전방호원분 고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고분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나마 남겨두기 위해서 다이센 고분을 정밀 조사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한 다이센 고분의 청동거울과 환두대도가 무령왕능에서 발굴된 청동거울과 환두대도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합니다. 무령왕능은 제가 보기에는 조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견 당시 입구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엉망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조작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생겨서 마무리가 잘 안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석수라고 무덤을 지키는 조금만한 돌로 만든 동물 조각이 있습니다. 석수의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서 부러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급하게 옮기다가 부러졌을까요? 급하게 발굴하다가 부러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 있던 조사발굴단이 처음부터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작할 당시에 급하게 옮기다가 석수의 뒷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금성문입니다. 왕의 무덤에는 금성문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써놓은 건 이 무덤이 그 사람 무덤이어야만 하는 사람에 그렇게 써놨을 겁니다. 비문이 적혀있는 비석을 보시면 너무 낡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깎이고 한 흔적입니다. 공기도 자란 통화는 땅 속에서 아무리 1500년이나 되었다고 한들 비석이 절이 됐을가 생각해봅니다. 비석의 가운데도 아니고 중간 부분의 구멍 또한 이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무덤에 쓰이는 비석을 절이 허접한 비석을 가져다가 놨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석의 내용이니 뭐니 따질 것 없이 저 것은 누군가에 위해서 조작된 비석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덤의 위치입니다. 무령왕릉 옆으로 다른 무덤이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왕의 무덤 옆에 바짝 붙여서 다른 무덤을 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 묘지라도 저렇게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금니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크기로 봐서 17세에서 21세의 여성의 어금니라고 합니다. 팔찌에 보시면 경자년의 다리가 대부인을 위해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대부인 이라는 단어와 17세에서 21세의 여성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인은 부인의 윗사람 20세 여성이 대부인이 되기 위해선 자손이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부인이 될 수 없겠습니다. 무령왕릉이 전라도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이센 고분이 백제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다이센 고분의 유물과 무령왕릉의 유물이 같으니 백제와 사돈인 외의 고유의 무덤. 즉 다이센 고분은 외국 거라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제는 전라도에서 있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무령왕릉을 조작했다고 봅니다. 전라도에는 또 하나의 백제인 담로가 있었고 큐시에도 오사카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 6세기 후부터 백제의 담로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백제의 무령왕릉을 한반도에 넣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일본열도에 있는 전방 후원분 고분이 외국의 전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고 임라엘 본부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든 무령왕릉입니다. 일본열도에는 6세기 이전에는 외국도 백제도 없었고 6세기까지 존재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한반도에도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상도 남부 전라도에 있던 세력들 우리는 그들의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단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를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놓았습니다. 소리가 비슷하다고 글자 하나가 같은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 비정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후대의 숙제로 남겨두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찾아 오늘도 달려봅니다. 감사합니다.